1. 테슬라 자동차의 창업자가 한국의 소위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아이를 안 낳죠. 저도 손자가 이렇게 커가는 걸 보면서 참 그 사람 하나를 낳아가지고 제대로 성장시킨 것은 한 인간이 바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런 노력이 더해졌을 때 한 사람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희생과 헌신 이런 두 단어가 가장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지금 출산율은 거의 바닥새인데 그 바닥의 끝이 어딘지 모르게 그렇게 꺼져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은 젊은 분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직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직장이고 앞날도 불투명하고 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반절된 그런 가능성은 거의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엘론 저는 엘론이라는데 일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구면요. 일론 머스크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붕괴가 클랩스라는 표현을 사용했네요. 겪고 있다.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출산율은 0.84로 세계 최하위 200이었고 홍콩은 0.87명으로 한국의 한순위 앞섰다. 이어 일본이 1.34명, 186위, 그리고 이탈리아가 191위, 1.24명. 얼마 전에 이렇게 이탈리아를 여행하다 보게 되면 아주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이탈리아의 도시들을 방문하게 되면 도심지로부터 외곽으로 떨어진 데서는 대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구나 그런 생각이 우선 하나 떠오르고 두 번째는 이탈리아도 이러면 한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1960년대까지는 굉장히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그런 국가죠. 그다음 다른 하나는 저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은 제가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저 노령인구층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우선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남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이렇게 외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쇼크가 주어졌을 때는 항상 재정적자 때문에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국가로 고피죠. 그러나 뒤에는 든든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국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천의 고안은 아니죠. 그러나 재정적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이고 또 재정적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큰 문제가 그것을 세금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법인세라든지 개인소득세 소득을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중가세를 때리기 때문에 그만큼 또 생산활동이라든지 투자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또 이탈리아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종의 정실자본주의 아름아름으로 직장을 구하고 아름아름으로 교수가 되고 아름아름으로 무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외무고시라든지 사법고시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이제 뭐 이런 로스쿨을 졸업하기 때문에 다 뭐 법조인 아버지 또 뭐 의사 아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대학 입시까지도 다 이제 뭐 부모의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정실자본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극심한 나라가 이렇게 이탈리아인 거죠 끼리끼리 리그가 만들어져 가지고 뭐 서로서로 도와주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그룹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항상 이탈리아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데 뭐 일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지금 이제 홍콩이라든지 이제 홍콩은 그야말로 참 자본주의의 실험장 같은 그런 국가였습니다마는 결국은 중국 공상당이나 전체주의 체제에서 압제가 됐기 때문에 뭐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민을 떠나겠죠 참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그렇게 압제적인 정치체제에 아마 홍콩 인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아마 앞으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안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콩도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죠 한 개인이 이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개론을 할 때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이라든지 그러나 그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 못지않게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몇 명을 낳을 것인가 이런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이죠 한 개인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장기적인 의사결정이죠 대한민국에 수백 조언을 쏟아부었지만 출산 소위 장려금으로 뭐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장기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례성이 있는가 아니면 내 한 몸 그냥 건사하기도 힘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출산을 결정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좀 역동적인 국가로 탈바꿈하는 거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출산율이 반등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서울의 집값이 그렇게 그냥 치솟아가지고 도저히 젊은 사람들이 집을 그렇게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린벨트는 절대 손을 대서 안 된다는 것이 그냥 일종의 성력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정통관료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됐고 또 율사 법률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발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그런 종류의 사고의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 좀 암울한 전망이다마는 대통령 놀이 열심히 하다가 나가겠죠 파격적인 발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난하게 이곳저곳 눈치 보면서 그래서 김시혜직 서울대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30년간 5년 더 올로 계속의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1%씩 내려왔던 그런 종류의 소위 관성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관성을 역전시키는 것은 대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예를 들면 결혼을 또 할 수 없는 또 결혼을 그렇게 기피하는 거라든지 출산율을 낮추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일론 머스크는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 한국 인구는 세 세대 안에 현재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 인구는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다 최근 머스크는 전 세계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이탈리아 인구 감소세를 두고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탈리아에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물론 이 양반이 좀 과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것은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규제를 핵파하고 역동성을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조치가 지해지지 않으면 이런 소위 내리막길을 걷는 그거를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는 전문가가 아니다도 즉 본능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런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장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괴론을 늦추거나 안 하거나 그리고 아이를 안 낳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성행되지 않겠느냐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장기적인 의사결정은 아이를 낳는 문제고 그것은 대부분 생활인 입장에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나라가 가능성이 있는가 역동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그러려면 현안 가운데서도 중요한 문제를 착착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대통령 노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핵심 사안을 제대로 해결해가는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야 될 수 있는 것이죠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그린벨트를 그냥 움켜쥐고 거기서 한 치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아기를 낳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변호사 출신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준영적인 특징이라는 게 털을 딱 정하고 털을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살아가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면 자꾸 털을 만드는 것인데 늘 깨우치는 것은 그 털을 자꾸 깨야 되구나 실험을 계속해 봐야 되구나 털을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자주자주 털을 깨야 되는데 우리가 그 털을 못 깨는 겁니다 공무원 숫자는 얼마 돼야 되고 정부는 이 부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린벨트는 계속 유지해야 되고 세금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털이 만들어지니까 그 털을 못 깨는데 그야말로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투입된 것이 달라져야 산출물이 달라지는데 투입은 계속 두고 그냥 말만 가지고 잘 삽시다 열심히 합시다 잘 됩시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회의 현안은 어느 사회든지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설기롭게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잘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애를 낳고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합니까 이런 점에서 참 기성세대들이 털을 좀 깨자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가 않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편에 만나요 잊지 않도록 덮지 않아서 덮지 않으셨습니다 와 가현 이따가